넌스톱 EMTV 가자 바오야 가자 이리 달릴려고 갑니다 안녕하세여 사람 있어가지고 사람이 아니 이걸 아직도 안 채웠단 말이야 아이고 님이 어디에 쫓더래요? 이거는 너무 높다 소리 들기다 전기톱이네 사람이 전기인데 뭐 그거 들면 안되네 버리게 해야해 여기 앞에서 잡으라고 난리다 그걸래 인간 전기톱이다 인간 전기톱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손이 이거를 잘라서 이걸 열어버리고 요건 이렇게 해버려야해 짤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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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짤리네 이거 다 같이 들어가 이렇게 해주고 이게 쌔코 깨짤리는거 아니야 쌤 아니야 아니야 오오오 쏘오 고속도로 데뷔다 고속도로 데뷔어 고속도로 데뷔어 아유 확실하고 무릎을 안받았네 바로 갈까요? 알았네 똥냄새 산중에 웬 똥이오? 똥똥 사람똥이가 개똥이가 돼지똥이가 아니 순형님 저번에 일로 내딘기딜이마라 요새 놀았던가? 그래 순형님 똥이네 이 냄새가 순형님 냄새나요 냄새가 싱텀해 형님 딱 냄새인데 보니깐 방구냄새하고 똑같네 그래 아유 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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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를 한번 빼야되겠다 여기로 한번 빼야되겠다 여기 여기 빼고 여기 한번 빼고 여기도 이것도 빼야되 여기도 이것도 빼야되 야 이거에 들여라 여기로 좀 내려라 컵 잘 들리지 않으면 가르치나가 여기가 확장입니까 뭐지 이거? 이젠 뭐 다 왔는데 이거 커브인데 뭐 마지막이야? 마지막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제 마지막 조심해야 된다 여기 조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아 아니 아 아니 할 수 있어 아 아 자 갑니다 껌이네 껌 껌이라 껌 저녁이거 봐라 바로 내려와 주잖아 아 저거 먹어 뭐 껌 껌 형 되십니다 저 저 농.. 과수원 있는데 그걸로 나오잖아 자 달리 봐 아 아 아 아 그 아 형님은 처음일 수도 있지 아 여기 조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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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확인하지 아니 감나무 한 번만 더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